네, 어른들의 야간 자율학습시간 3프로TV 퇴근길 페이지 2 시작하겠습니다. TV금융투자의 김현근 과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하러 오는 느낌이지 않아요? 공부 가르쳐주시러 오는 느낌이지 않아요? 과장님?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들도 오전에 공부해서 오후에 가르쳐주시는 거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어땠습니까? 과장님? 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었죠. 코스피에 있어서는. 아, 네. 네, 코스피에 있어서는 종가상으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레코드 하이. 네, 오늘 레코드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금요일날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양호하게 시작이 됐죠. 코스피는 0.26%, 코스탁은 0.23%,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특이한 거는 코스피, 코스탁이 시작할 때 지수가 거의 비슷해요.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조금 올라서 시작하는데 그 상승폭이 유사하다? 네, 거의 한 11월 들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한 시간 만에 무려 3천억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끝까지 이어졌죠. 오늘 거의 1조 원 가까이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 하루였고요. 그런데 그 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 11월 초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거의 반도체 이외에는 종목을 사질 않았어요. 예외 종목 한두 개 빼고 LG화학이나 이런 2차전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매수한 게 거의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의 코스피 ETF를 샀군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전에는 약간 액티브성 자금들이 들어왔다면 액티브성 자금이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ETF나 이런 쪽의 자금이든지 이런 쪽의 자금이 집중해서 들어왔다면 오늘은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에스키 하이닉스가 워낙에 글로벌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시장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샀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오히려 11월 초 물론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과 다른 것은 패시브적인 성격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건 또 이따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 거리가 있고요. 거기 플러스 2차전지 관련된 대표주에 들어왔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 외국인 매수의 분위기였고요. 2차전지 관련주는 지수라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또? LG화학 같은 건 지수사도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지수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히어로의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죠. 2.8조 원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배? 네. 2.8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의 공시가 들어오면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했었고 조선주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좋았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여기에 해운주까지 연동이 되면서 오늘 해운주, 조선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또 했고요. 그러나 물론 오늘의 대표적인 히어로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하이닉스와.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또 신고가를 찍었죠. 그런데 오늘 매수가 외국인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몸집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손해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신고가 찍으면 유일하게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누구요? 이재용 부회장님. 상속세? 네, 상속세.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하니까.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객장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 서로? 객장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 서로? 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도체가 갑자기 또 좋아진 것은 또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죠.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의 대표 주자인 칭화유니 그룹이 채무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안 하냐? 그건 절대 아니죠. SK 하이닉스가 대주주가 망했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었죠. 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2위의 회사가 됐잖아요. 메모리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은 반도체를 계속 굵기를 진행을 하겠지만 그 진행 타임, 그러니까 리얼 타임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기스가 났으니까. 그걸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국 리스크가 좀 감소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역시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대만도 역시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니까 지수 따라 당연히 올라가는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게 있죠? 지수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요? 뭐가 있을까요? 증권주? 그렇죠. 증권주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금융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증권업종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보험업종 그리고 은행업종까지 따라서 좋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증권업종에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신용융자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위시한 압박이 좀 있었죠. 많이 해주지 마라.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신용융자 이자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 정도의 인하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악재였지만 지수 상승에 그것은 희석이 되고 지수 상승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었고요. 백신 개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백신을 나를 때, 운송할 때 당연히 항공으로 운송을 하겠죠. 최근에 항공 화물 쪽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은데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이 적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흑자폭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여행객을 날르는 여객 수요의 감소를 화물로 만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공사가 대한항공인데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면서 최근에 홍콩 북미 항로 항공 화물 운임이 넉 달 새 72%가 급등했대요. 그런데 앞으로 백신까지 더해지면 더 올라갈 가능성 이 부분이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의 급등 이 부분이 최근에 원자재 시장까지 영향을 조금 미치면서 최근에는 HMN보다 대한해운이 더 잘 가고 있잖아요. 대한해운은 대표적인 벌크선 영향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 더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운송, 하늘이건 바다건 운송이 굉장히 좋다. 이게 물동량이 늘었을까요? 늘었나요? 이제 늘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묶여버린,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이 묶여버린 네, 여러 가지가 이제 SCM이 엉키면서 공급망이 엉키면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코스피는 종가상 2600포인트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처음 돌파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 1월 29일 종가 2598포인트를 넘어서서 2602포인트로 망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코스피가 지금 11월 5일 이후에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누적 매수가 지금 6.32조 원.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같은 기관, 같은 기관에 기관은 마이너스 1.15억 엄청 많이 팔진 않지만 어쨌든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은 4.97조 원, 약 5조 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은 어쨌든 수익 내서 파는 거니까요. 해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번 달에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이번 달에요? 네. 14%? 굉장히 유사합니다. 14.8% 1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런 과거의 월별로 최근에 지금 15% 가까운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달이 있었나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좀 참으세요. 그런 걸 궁금하고 아무리 궁금해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월별 상승률이 15% 넘는 달?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 현재 기준에서 14.8% 이상 상승했던 달 어떤 달이든 과거에 몇 번이나 있었겠니? 아니요. 가장 최근 최근에 언제였냐고요? 가장 최근에 언제였냐? 4월? 4월이요? 네. 안 올랐어요? 그렇게? 무려 19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2001년 11월 그때가 19.73%였어요. 한 달 상승률이? 그때 이후로 월별로 이번 달이 물론 아직 이번 달이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2001년 11월 이래 최초예요. 한 달에 이렇게 오른 게? 그러니까 금융위기도 있었고 2008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2011년에 유럽 리스크도 있었고 뭐 그런 변동성이 있었던 달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점과 고점을 변동성을 생각하면 물론 최고는 아닌데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월별 기준으로 굉장히 컸고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2009년 3월 달에 13.47%가 가장 많이 오른 달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 얼마나 지금 코스피가 잘 가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뭘 사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EM 주식으로 EM이 이제 이머징 주식이잖아요. 이 이머징 시장으로 한 달에 171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올해? 올해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최근 한 달. 최근 한 달 동안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이머징 펀드, 이머징 주식으로 171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하나로 약 19조, 18조, 19조 정도 되는 돈이 한 달 동안에 이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물론 거기의 핵심은 미국 대선이겠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 되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이제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로 그중에 지금 누적으로 지금 거의 5조 원, 6조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18, 19조 원 중에서 6조 원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한국에서 뭔가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걸까요?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런데 그 비중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거죠. 반도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머징 자금에도 들어가지만 글로벌리한 연기금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자금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얼핏 드린 이유가 요즘에 외국인들이 사니까 오른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왜 살고 있을까 이제부터 반도체 좋아 반도체 어디야라고 해서 그렇게 타겟팅해서 사는 거라면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 좋을지 그 반도체 시황과 그 인더스트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미국 대선도 끝나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이머징으로 나가다 보니 어디 멀쩡한 이머징 좀 없나 하다가 이제 코리아 그럼 그렇게 나간 거라면 중요한 동의는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쪽에서 발생한 거라면 또 우리는 계속 그들 쪽에 뭔가를 들여다봐야 이 친구들 더우나 아니면 빠져나가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글로벌리한 그런 불확실성이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코로나라는 불확실성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개의 큰 불확실성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심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고점 찍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대선은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 기스를 내고 있지만 어쨌든 결정이 됐다고 보고 자금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두 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돈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반도체로 온 거죠. 반도체가 이제 5G 시대로 가면 어쨌든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중국은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자금이 반도체로 먼저 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오늘 아침 오늘 방송 처음에 얘기한 이유는 이거는 큰 흐름의 자금이 왔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의 자금이 왔고 이 큰 흐름의 중심에는 바이든 당선자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이 전 흐름과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바뀌는 흐름이잖아요. 바뀌는 흐름에 중심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들어왔다. 글로벌이 흐름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일단 우리나라도 어쨌든 앞서 나가는 쪽에 섞여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영역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우리는 꼭 편승해야 된다. 그 편승은 편승 아니라 탑승 탑승 탑승을 해야 되고 그 탑승을 즐기는 시간들이 계속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좀 바람이죠. 그럴 거라는 전망들이 많죠?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이 큰 자금의 흐름 이것은 원래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도 한 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죠. 이런 특성은 어떻게 보면 삼성이 하고 있는 가장 중심 반도체 이 반도체 사이클이 사이클의 흐름 이 흐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리한 자금의 흐름 역시 지금 이 굵직굵직한 이슈가 바뀌면서 벌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텀이 롱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직 지금 상상하기 힘든 그런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그 부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마감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게 2001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이건 어디에서도 얘기를 찾지 않는 19년 만에 그러게요. 우리는 정말 김과장님의 호기심 덕분에 그런데 지수가 15%가 오르면 사실 종목은 훨씬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번 상승의 중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 몇 개에 일단 중심이 되어 있고 물론 그 이외에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 올랐으면 정말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서 전부 투자하신 분들이 해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 아니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런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역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코스닥은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코스피 전체가 1.92%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가 2.19% 상승했고요. 중형주는 0.94% 그러니까 전체 지수의 절반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중형주는 그런데 소형주는 0.4% 그러니까 그 반밖에 안 되는 그 중형주의 또 반도 안 돼요. 상승포기 그러니까 소형주는 거의 코스닥 상승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자잘한 주식보다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좋은데 기관들이 제가 같은 기간에 안 샀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매도했다라고 그랬죠. 매도한 금이 크지 않지만 매도했다고 그랬고 매도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작은 주식들을 기관들이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더 고착화되면 기관들이 이제 더 이상 주식을 팔진 않되 삼성전자를 따라서 사야 되는 벤치마크를 맞추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를 또 따라서 사는 액션이 나온다면 다른 걸 또 팔고 사는 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솔린 현상이 이제 또 가속화되고 개인들은 또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가야 된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좀 계절적인 특색은 있습니다. 뭐냐면 연말로 다가오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해서 대주주 10억은 이제 막았잖아요. 뭘 투쟁을 해요. 저희 투쟁을 했죠. 저희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에 이제 또 평균 정도의 자금 이탈은 있거든요. 대주주 요건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수급이 중소형주들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한 12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그게 언제쯤이죠? 12월 둘째 주 목요일 입니다. 이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그 이후부터의 수급은 조금 중소형주들로 들어올 수 있죠. 좀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금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나갈 수 없는 자금 아까 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보름 앞 보름만 지나면 내년이 되면 계약이 다시 들어올 거 알잖아요. 이게 이제 안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좋은 종목인데 못 갔던 종목 쪽으로는 미리 이제 선침해적인 성격의 자금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혹시 변수가 있다면 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수급과 관련한 꼬임 그건 이제 국내적인 변수고 글로벌적인 변수는 당연히 코로나겠죠. 코로나는 뭐 별로 반영을 안 하는 듯해요. 그냥 그거는 고점을 찍든 어쨌든 좋아지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현재까지 그러긴 하는데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메이저 형님들이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또 숏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고요. 김과장님의 솔직한 시황은 정말 국보급입니다. 저희는 그냥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아직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 핑계로 팔면 파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강 이 정도 배우면 퀴즈가 또 남았습니까? 오늘 혹시?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긴 해요. 10월 유통 통계가 나왔는데요. 유통업종 재밌겠네요. 이번 달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전달 대비 10.4%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오늘부터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라오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백화점 매출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점당 매출액은 점포당 매출액은 YOY로 거의 8% 늘었네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 이 숫자만 보면 코로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식품을 제외한 의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이게 이제 10월달은 보통 우리가 겨울옷을 사는 그런 달이잖아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트렌드가 좀 있죠. 왜냐하면 한창 아웃도어들이 많이 팔렸을 때 그런데 이게 아웃도어들이 아웃도어 옷도 한두 번 사면 매년 사지는 않잖아요. 보통 물론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매년 또 사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사면 그래도 몇 년은 입으니까 그런 관점에 아웃도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의류 브랜드들이 트렌드를 만들어 가잖아요. 올해는 이것이 매장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약간 양털 트렌드죠. 아 그런가요? 네. 앞에 보이는 게 보들이 같이 뭔가 보풀이다 하는 그런 옷들이 메인에 걸려있어요. 이런 옷들이 잘 팔리나 봐요. 네. 그런 옷들이 의류에서 밀었는데 그게 올해 잘 팔렸는지 의류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밖으로 교회로만이 나가다 보니까 골프 의류나 이런 쪽 골프장은 지금 굉장히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늘면서 의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거를 또 반대 포지션에 있는 온라인 유통 매출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대비 17.1% 늘었는데 전달 대비 마이너스 2.9%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10월 달에는 전달 대비는 줄었다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 부분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가 좀 외부에서 많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일 이제 유통 관련된 주식들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딱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온라인 매출 증가율 오늘도 고맙습니다.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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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